김창기 국세청장이 빌딩,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시가과세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김 청장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을 묻는 말에 객관적 기준을 정해 대회에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에는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나 집행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답했습니다. 또 일부 언론사와 학원가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가 표적 조사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며 일축했습니다.